남들이 보면 무슨 영례라도 버리시는지 알겠습니다 나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죽어버려 감사합니다 또 그 여인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우리가 버린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 자꾸 내 앞에서 신경 쓰게 해놓고 무한하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옹주가 아니라 한 명의 여인일 뿐이야 목숨을 지키고 싶어 8대 시기타임 다파프 다우취 미윤 러든지요